안녕하세요. 리뷰블TV 창업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야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창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이야기 좀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첫 창업해서 운영하시다 보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. 여러분들 오픈빨을 조심하라.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야. 여러분들 오픈빨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왠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. 물론 이제 첫판부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. 그거는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에 이제 뭐 개업을 하든 어떤 음식점을 하든 간에 온라인에서도 뭔가 장사를 할 때 쌈박한 맛이 있고 나름대로 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새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오픈빨로 이렇게 좀 장사가 될 때가 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잖아. 여러분들 음식점이면 와서 먹어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괜히 남의 집 가서 먹을 것도 여기 와서 먹고 사둔에 팔춤까지 와가지고 뭐 소개소개로 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장사가 돼. 친구들도 와서 먹어주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좀 왠지 장사가 더 잘 될 것만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이럴 때 조심해야 돼. 여러분들 한순간에 가는 거지 여러분들. 왜냐 사람들이 이럴 때 이제 오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여러분 왠지 사업을 확장해도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. 직원을 한 명 더 넣어도 된다. 이런 생각. 아 좀 사무실 좀 더 넓혀봐? 아니면 가게를 좀 더 넓혀봐? 테이블 수를 갖다 더 늘려? 뭐 하여튼간 뭐 이상한 생각들이 이제 뭐 잘되는 방향으로 막 이제 고민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과감한 투자라고 해야 되겠죠. 자기 나름대로의 막 이제 독선적인 이제 생각에 빠져서 자꾸 이제 과어를 범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게 돼 있어요. 그걸로 이제 오픈빨이라고요. 우리 자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야. 오픈빨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예요.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다 알지만 당해요. 자기 스스로가 그게. 어쩔 수 없어. 이제 뭐 돈 벌 때쯤 되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. 저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러분들. 이제 돈 좀 벌 때 됐잖아. 뭐 이런 생각으로. 그래서 지금 마치 돈이 잘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. 여러분들. 그때 돈들을 잘 모아서 뭐 어떤 큰 기업들처럼 뭐 R&D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발을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소비자한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오픈빨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.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흥청망청 수서대고 막 계획 없이 막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더라구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이게 오픈빨이다라고 느꼈을 때 좀 더 다음을 위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쪽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오픈빨에 속지 말아라. 절대. 이게 오픈빨인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사업 흐름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눈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도움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. 생각해보시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또 남겨봤습니다. 여기까지. 지금까지 리뷰티비 창업한테나의 비디오찍란시 비데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